안녕하세요 호수아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맘스터치 신메뉴 군옥수 숯붓이 싸이순살인데요 이름만 보면 프라다 콘솔에이징과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되고 옆에는 맘스 스낵볼이라고 해서 약간 치즈볼 같은 애가 4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세트로 시켜봤고 얘는 나온지는 좀 된 것 같은데 공룡치킨이라고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겸사겸사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 매콤김떡만도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볼까요? 치즈볼 먼저 치즈볼 얘는 도깨비 이거 그 맛이다 예감이랑 맛이 엄청 비슷한데요? 그리고 안에는 쫄깃쫄깃한 찹쌀이 느껴지는데 맛있다! 그다음, 공룡! 하나가 카레고, 하나가 치즈 맛이라고 하는데 먹어볼게요! 가끔 보면 소세지 중에 카레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고 식감이 나는 너무 탱글탱글한 맛이 없는 게 아쉽네요 약간 천하장사 느낌인데? 소세지 맛있는데요? 진짜 어떤 맛이냐면 콘칩에 약간 오사찌스러운 달달함이 섞여있는 근데 싸이 순살 자체가 좀 매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느끼할 수도 있는 걸 쳐주는 단짠 맵이네, 이거 근데 진짜 맛있게 짜지? x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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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냄 Captain 껍질하고자 캬~~ 제가 어렸을 때 포장맛차가 진짜 많았거든요? 근데 거기서 떡볶이랑 떡꼬치 피카츄 돈까스 이런 걸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떡꼬치였거든요? 김떡마늘 먹으면 약간 그때의 기분이 막 들어와 맛이 진짜 비슷하거든요 어렸을 때 먹던 떡꼬치 맛에 캡사이신을 한두 방울 섞은 것 같은 그런 맛이라서 항상 가면 시켜먹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자주 시켜드시나요? 김떡만? 흐음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초코맛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겉에 식감이 너무 두껍게 빠삭거리는 느낌? 카라멜볼? 달고나 향이 확 나는데요? 제 입맛에는 도깨비가 짱인 것 같습니다 먹어볼래요? 오사찌라는 고구마 과자 알아요? 오사찌랑 콘칩을 같이 먹는 맛이요 진짜 비슷하다 맛있지? 여보 근데 내가 진짜 여보가 엄청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냈어요 얘 먹어봐요 어? 느낌이 약간 폭신폭신한데? 음 감자 과자 중에 예감 인정 자기도 예감 생각했어요? 응 맛있습니까? 응 가서 먹자 찾아봤습니다 군옥수수 저는 괜찮네요 요 가격의 요 양이면 뭐 생각날 때 한 번씩 먹을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이렇게 같이 튀겨져 있는 요 부분이 맛있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